안녕하십니까? 홍샘월드의 홍기철입니다. 드디어 구독자 수가 100명이나 됐습니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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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홍샘월드를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독자 100명을 달성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벤트를 좀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초기 100명대 이벤트를 많이 해서 저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당첨된 여러분에게 배달도 이메일로 전달이 가능한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커피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커피 쿠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몇 분한테 드릴 거냐면요. 여러분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에 다 드리고 싶지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총 10분한테 제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텝 1 먼저 아직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홍샘월드 구독 신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텝 2 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시고 그리고 커피 마시고 싶은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텝 3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 게시물에 그동안 시청했던 홍샘월드 커테치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앞으로 어떤 내용을 좀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댓글 마지막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당첨시 쿠폰을 보낼 수 있으니 꼭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기간은 지금 이 동영상이 올라간 시점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토요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발표는 3월 1일 일요일 날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홍샘월드 식청 의견 앞으로 방향 의견 개진해 주신 분들 중 5분은 특별히 제가 선별하여 선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5분 선정된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참여자 분들 중에서 댓글 동영상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첨으로 나머지 5분의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